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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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금벚꽃길입니다. 옛날 가옥들과 오래된 나무가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데 안 가고 여기만 올게요. 다음에는 다른데 안 가고 여기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안 가고 여기만 할 수 있습니다. downside 가고 여기만 허니인 Viri 30분 정도 주인관 오늘 벚꽃길 데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국민주택이라고 하네요. 개금동의 오래된 주택, 국민주택의 옆쪽으로 해서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네요. 숲이 우거진 행복한 마을 진사로. 예전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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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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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가 예쁘다. 자, 개금 벚꽃 거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꽃도 만발에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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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경관을 볼 수가 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백인지 그룹 뮤비 멈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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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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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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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느낌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